자 이제 프로 라이센스 여러분들이 나왔는데 이거 한번 1투로 한번 클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좀 트랙이 이제 바꿔야 되는 부분 아닌가? 왜 항상 같은 거만 있냐 얘네. 아 잠깐만 1투로 지났네 아 C. 아 야 근데 이거 베타 13초 때 나와야 되네. 아 잠깐만. 초반에 어디갔더라. 아 잠깐만. 아 잠깐 이래갖고 미겠는데. 뭐하냐. 아 정말. 아 원래 이거 잡밥인데. 아 제빵을 왜그래. 아 너네네. 미칸이 클라스 탑재가 이렇게 넘나냐고 해야 되네. 아 느리다 이거. 아 잠깐만. 아 시lag 라이센스 탑재가 назв hindsight. 아 오케이 곧 감사드리는 concret. have נg yani Remember to take 2 mod pouvait 센스쿵님 별풍선 30개 룰렛 결과는 등 꽝이야 꽝꽝 라이센스 중에서 2%가 제일 쉬웠는데 센스쿵님 별풍선 30개 룰렛 결과는 등 꽝이야 꽝꽝 센스쿵님 별풍선 30개 룰렛 결과는 참 음도 없다 벙어리나 먹어 센스쿵님 별풍선 30개 룰렛 결과는 등 꽝이야 꽝꽝 센스쿵님 별풍선 30개 룰렛 결과는 평생 구매 응 아니야 센스쿵님 별풍선 30개 룰렛 결과는 등 꽝이야 꽝꽝 센스쿵님 별풍선 30개 룰렛 결과는 등 꽝이야 꽝꽝 센스쿵님 별풍선 30개 룰렛 결과는 평생 구매 응 아니야 센스쿵님 별풍선 30개 룰렛 결과는 등 꽝이야 꽝꽝 센스쿵님 별풍선 30개 룰렛 결과는 등 꽝이야 꽝꽝 센스쿵님 별풍선 30개 룰렛 결과는 등 꽝이야 꽝꽝 센스쿵님 별풍선 30개 룰렛 결과는 평생 구매 응 아니야 센스쿵님 별풍선 30개 룰렛 결과는 평생 구매 응 아니야 센스쿵님 별풍선 30개 룰렛 결과는 평생 구매 응 아니야 센스쿵님 별풍선 30개 룰렛 결과는 평생 구매 응 아니야 2번 넘어간다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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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나 쉽이죠? 이게 진짜 쉬워요! 진짜 쉬운데 제가 너무 바보지랬습니다. 긍정? 자 이것도 잡방이죠? 나 진짜 재밌게 해라. продук breakup. 여기다 계속Desk. money mehr. 나 미치겠네 이거. 자 이거 삐obic'm deal. 너 이걸로agem. 어서오세요. 흠의 빅 엔드. 흠의 빅. рус! 얘는 또 어떻게 깨드라.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이거.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. 아 뭐 부스터를 끝까지 땡겼었는데. 아 잠깐 빌드 영상 볼까요. 아 왜 부딪쳐. 아 빌드 이게 아닌 것 같은데. 어떻게 했더라. 차야되어 주는 방법. 어. 여기가 여러분들. 제가 왜 약간. 이쪽으로 가면. 여기 뚫려. 보이죠. 약간 이런 식으로 가도 가죠. 이게 썸. 아 날로그. 형 제 이랬다 실수 해요. 어? 형이 더. 투탑 제 이랬다 실수 해요. 어? 이 랬다 실수 하냐고. 네. 그거를. 저거 롤레 55초 안했는데 2붙에 실사는 걸 떠나서 1분 55초가 나와야 되니까 1분 55초가 나와야 되니까 멘트스보다 잡지를 없는데 땅에 베란트서 진호형 좋습니다 도망 아아 또 실수 이랩 아아 미치겠네 여기서 나이스 아아 아아 씨 아아 iac 아아 ey 아아 아이 allora 나 외ci 이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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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으아 으— 어 으— 으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